광주 서구가 추석 명절에 대비해서 거리 가게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구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에 맞아서 양동 경영료 시장 인근 도로변 거리 가게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단속 가운데 차량형 거리 가게와 차도를 점유한 좌판 행상이 적발되면 즉시 이동 조치하거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